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실점을 따라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실점이란 두 직선이 멀리 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양 벽면에 글자를 넣어 가까운 곳은 크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는 원근법을 적용해 볼텐데요. 즉 수평인 글자를 소실점 필터 안에 넣어 원근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상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좌측 툴바 문자도구에서 수평 문자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옵션바에서 이 문자 패널을 불러낸 다음에 적용할 폰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약 8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에나 문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세 개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고 김우중 회장의 말씀을 넣어봤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레이적에 가셔서 생성된 이 문자 레이어에 눈을 감겨줍니다. 그 다음에 세 레이어를 한 개 만들텐데요.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시면 휴지통 왼쪽에 플러스 표시 아이콘 있죠.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레이어가 한 개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벽면에 소실점 필터를 적용할 텐데요.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이 소실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기죠. 여기서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제 좌측 툴바에 보시면 횡면만들기 도구가 선택되어 있구요. 이렇게 컷을 움직여 보시면 컷의 모양이 평소와는 다르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글자가 들어갈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기준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안쪽에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범위를 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물망처럼 소실점 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바닥 쪽과 오른쪽 벽면을 따라서 또 이 소실점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왼쪽 벽면 소실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죠. 여기서 스톱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오른쪽 벽면을 따라서 다시 드래그를 해주면 또 오른쪽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벽면에도 소실점 필터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조금 전 감겨 두었던 이 문자레이에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문자가 다시 나타났죠. 문자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키 함께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글자들이 점선으로 선택이 되었죠. 여기서 복사 단축키 컨트롤 7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자레이에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를 이어서 컨트롤 D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들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서 이 레이어 1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소실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사라졌던 이 레이어 필터가 나타났죠. 여기서 이미지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문자가 다시 나타났죠. 이것을 마우스를 통해서 그대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필터 안으로 글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우스를 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 백면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백면에도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다시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감겨진 이 문자레이에 눈을 띄워 줍니다. 다시 문자레이에 있는 글자가 나타났죠. 이 문자레이를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글자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도구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글자 앞쪽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통해서 글자들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고정주행 회장의 말씀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창에 가셔서 현재 문자레이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썸네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또 글자들이 점선으로 선택이 되었죠. 여기서 복사 단축키 컨트롤 키를 해주시구요. 다시 문자레이에 눈을 감깁니다. 컨트롤 D를 통해서 선택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 레이를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레이가 추가되었죠. 레이어 1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 메뉴바 필터에서 소실점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이미지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조금 전 입력했던 글자들이 나타났죠. 아까는 문장의 왼쪽에서 드래그를 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글자의 시작이 안쪽으로 가고 지점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를 놔 주시구요.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쪽 백면에 글자들이 새겨졌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뭔가 어색하죠. 어딘가 미질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떴죠. 이 중에서 오른쪽 호남 옵션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있는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 편에 있는 이 삼각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타일 사이에 글자가 혼합이 되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실점 필터를 사용해 원근 효과를 만들어 봄으로써 공간의 입체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습을 통해서 재미있는 효과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